KBS 제주방송중국의 막내 아나운서 박아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좋은 보행자가 함께하면 그 어떤 길도 멀지 않은 법이다. 놀멍, 시멍, 머그멍, 마시멍, 걸으멍 할 수 있는 거죠. 원시림에 미쳤던 것 같아요. 10개 이상을 제가 걸었겠죠? 선생님이랑 떠나고 싶네요, 갑자기. 그렇죠.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짜입니다. 내가 1년 동안 키워서 너를 만들어냈구나. 그냥 내가 2년 동안 키워, 그냥 내 3년 후에 포함된 것 같아요.